개정화원의 스페셜원 난구원 수능이죠. 개정된 교과로는. 그래서 글을 담는 개념 엑스레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개정화원에 있어서 왜 개정화원을 쌤하고 공부해야 하는가. 지금 메가에서 한 수능 화학 인강을 한 10년 했네. 쌤이 거의 한 10년 했고 쌤이 메가엠드에서 피트하고 의치전 시험에서 또 의치대 편입까지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강의를 정말 오래 해왔으며 지금 대치동에서 통학과학하고 화학은 쌤이 이미 끝낸 상황이고 실적에 있어서는 자타공인에 그 다음에 쌤이 컨텐츠잖아. 이게 현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록만 해놓고 컨텐츠만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너희들에게 계속 나오고 커리가 진행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의치대의 산실. 서초매가 의대 합격반에서 쌤이 또 올해 강의를 해왔고 사실 이제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래서 개정화원은 쌤을 믿고 가면 된다. 어떻게 갈 거냐? 쌤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를 선호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가 돼야 돼. 개념도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고2때와 고3은 다른 거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수능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품느냐 못 품느냐 싸움이지. 더군다나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쌤이 강조하는 게 요거. 바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전 개념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적 관계다.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예전에 기출에 이래이래 나왔었는데 이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정리돼야 되고 이런 실전적인 유형들이 개념에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고2와 고3 때의 차이죠. 그래서 실전 개념을 쌤은 매우 강조를 하며 마인드맵핑을 매우 선호하지 쌤이. 이게 과탐이라는 게 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계, 연계, 연계. 그래서 마인드맵핑이라는 기법을 통해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그리고 김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요거입니다. 평가원 기출과의 명확한 연계 제시. 과거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나왔어. 앞으로는 이래이래 나올 거야. 개정이 돼서 약간 이런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이를 실전 예제. 거기서 급이 하나 올라가면 최상위권 예제. 그 다음에 이전의 기출들 중 개정화원에 적합된, 그치? 개정화원에서 도로 나올 그런 기출들에 대해 변형. 그래서 기출변형 CPR, 원본 그리고 변형 지문까지 이런 것들이 교재의 쌤이 다 넣어놨어. 완전히 녹여놨다고. 그래서 단계별로 실전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갖다 볼 때 그냥 돼도 안 되는 쉬운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풀어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실전 예제들을 그것도 단계별로 그리고 기출분석까지 이게 문제 풀이야. 그리고 그게 실력이 느는 거고. 왜냐하면 수능에는 어리버리한 그런 정말 간단한 문제들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물론 난이도가 간단한 문제들도 2점짜리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말 실전 문항들이죠. 그래서 글을 갖다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다가 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파트 화학반응식이나 산화한원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반응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가 킬러파트가 화학반응식 그 다음에 산화한원 그 다음에 중화반응의 이 세 가지의 양적관계에 탄화수의 구조이성질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빠진 거야. 빠졌다고. 그래서 탄화수의 구조에 관련된 게 빠지고 거기에 새로 반응열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킬러파트는 이렇게 네 가지 또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학반응식 산화한원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그 다음에 반응열 또는 주기율과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나 분자의 모양의 이런 연계 문제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킬러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념강의 내에 명쾌하게 이전에 기출에 나왔던 유형들을 갖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쌤만의 쇼컷 풀이법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게 몰라 개정이 되고는 좀 바뀔 것 같으나 일단 지금까지는 탐구 같은 경우는 이 경향성이 매우 강했죠. 타임어택 시간을 30분을 주고 이 안에 너희는 스무문항을 풀 수 있느냐 과연 이게 풀이가 될 거냐 얘를 갖다가 갈아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킬러문항은 과연 제 시간에 풀 수 있느냐 그치? 근데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대개 한문항당 이게 아무리 그거에도 3, 4분 정도는 걸린다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문항당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말 킬러급이 한 5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곱하게 되면 거의 15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뭐야? 15분항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문항당 1분씩 가야 돼. 근데 너희들 마킹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그럼 마킹하는 시간 빼면 지운 문제는 1분 이내 어려운 문제의 3, 4분을 딱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여서 뭐야? 이게 40점 대 한 중후반이 나와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이제 컷이 되게 40 초반 정도에 끊기니까 중반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킬러에서 사실 하나 이상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야? 이 유형 정리와 쇼컷 풀이가 매우 중요하죠. 시간 내에 어떻게 갈 거냐? 너희들의 에너지 레벨을 30분 내내 유지하면서 과연 어디에 쉬운 문제는 편하게 딱딱딱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투자해서 1등급을 맞는 그러려면 유형 정리와 쇼컷 풀이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고찰 이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쌤이 주장하는 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려면 개념부터 실전적이어야 돼. 그래서 쌤은 반드시 수능에서의 고득점 하나만 보고 개념 강좌가 끌고 간다. 거기에 유형 정리와 쇼컷 풀을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제공할 거다. 요게 이제 쌤이 강조하는 실전 개념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거죠. 일단 개념을 그러면 이 강좌에서는 개념 정리를 안 합니까? 해야지. 어떻게 안 해. 너희들 2학년 때 했다고 해서 개념 다 알아? 하는데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를 체크하고 비슷한 것들을 엮고 유형 정리를 붙이고 거기에 대한 쇼컷 풀이까지 연결을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너희들에게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킬 거야. 이미지화.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수 예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까지 하나의 개념 지도가 돼서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 교재에 있는 좋은 양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쌤하고 풀이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 쇼컷 풀리들을 서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익힘으로 너희들이 타임어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3단계 실전 전략입니다. 사실 쌤은 강의를 할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포인트다 이런 걸 강조해서 미리 잡아주는 걸 매우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능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게 이제는 이거 없이는 안 돼. 그냥 2학년 때 시험 보던 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대치동은 2학년 때 내신 시험도 거의 수능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밀고 가야 돼. 그냥 지금부터는 타임어택이야. 이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야 될 거는 쌤이 여기 뭐라 해. 문제를 풀어내야 고득점이라니까. 이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많이 알고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개념부터 실전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쇼컷이다. 쇼컷 근데 원래 지금 이게 원래 5대 천황은 아까 얘기한 화학반응식 산화안원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3개 탄화수의 구조이성질체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전자배치 플러스 주기율 이게 화학의 화학의 2단원과 지금 전자배치와 주기율은 2단원이야. 사실 여기에다가 긴자의 모양과 극성 요거까지 엮어주면 2단원과 3단원이 연계가 된 통합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요새 상당히 뜨는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통합문제 넷 요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여기에 있는 탄화수의 구조이성질체 예전 교과에는 요거까지 해서 5대 천황이었어. 근데 요게 빠졌단 말이야. 지금 쌤이 X표 쳐놓은 것처럼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너희들한테 빠진 거야. 이거는 매우 좋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 쌤이 볼 때는 반응열이야. 이게 이제 화투에서 내려온 거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양도 적고 분명히 이게 킬러에 들어갈 소지가 있어. 아니면 쌤이 얘기한 대로 1, 2, 3, 4 요렇게 만약에 반응열이 추가된다면 5번이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지. 그러면 다시 5대 천황 어차피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유형을 잡고 쇼컷을 갖다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익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정석대로 꼼꼼하게 그래서 1등급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수능 마인드다. 마인드 맵핑 항상 얘기하잖아 쌤이 너희들의 머릿속에 개념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겁니다. 주기율이라는 건 얘들아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 원작가전자에 대한 유효액저나 전기음성도 또는 전자배치 이런 것들을 주기율에서 다룬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주기율의 1번 항목인 반지름이 있는데 이놈은 동일 족구와 주기에서는 이렇고 원자와 이온을 비교할 땐 금속과 비금속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그냥 반지름의 원래 주기율이라는 곳에 첫 번째 항목인 반지름 파트에 각각의 항목이라고 이게 이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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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희가 주기율에 뭐가 있느냐 반지름이 있고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있고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자 배치가 또 들어가요. 전자 배치도 주기율에 같이 엮어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은 반지름인데 반지름에 이런 항목이 있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보고나 할 때 그 포인트들이 너희들한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인드맵핑이야. 간단하지만 상당히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를 볼 때 이게 어느 파트에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바로바로 떠오르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쌤이 이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예시를 들어주는 걸 매우 좋아해. 지금 요거는 그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에 대해 이런 예들에 대해 딱딱딱 잡아주고 이게 그래프에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그에 대해 일일이 그래프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의미는 뭐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화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통부한 예시와 그에 따른 유형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쌤은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제시할 거야. 기출변형 CPR이야. 원래는 이게 쌤이 커리를 따로 뺐던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져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개념 강좌에 이런 문항들이 녹아있어. 그래서 이 기출변형 CPR은 개념이 있고 즉 여기에 변형 지문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브랭크나 OX로 추론 앤 브랭크 리뷰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해서 3회도 교과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쌤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단순히 한 문제를 풀더라도 너희가 이거를 여러 번 보면 아예 답을 외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고 뭐가 된다고 그래도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의미가 없지. 근데 거기에 뭐야? 변형 지문까지 같이 붙여서 한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블리라고 해서 여기에 문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블랭크 그 다음에 OX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는 완벽하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출이라는 게 열 번 볼 필요가 없다. 한 번 볼 때 잘해라. 그러면 두세 번만 보면 끝입니다. 이제 쌤 교재야. 이 교재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금 출판 들어가 있고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쇼컷 정리하는 부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전 예제 실전 예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전 예제 최상위권 예제 기출 변형 CPR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쌤이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이 꽤 될 거야. 그래서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같이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너희가 개념 강자만으로도 화학에 대한 웬만한 전반적인 거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앞으로 밀고 나갈 커리큐럼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개념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실전 개념 아까 얘기한 마인드맵핑 킬러 단원들은 유형 정리 도식화를 통해 그 다음에 기출 변형 이에 대한 기출의 재구성 및 3회도 교과까지 여기서 다 요게 끝나면 나중에 고난도 핀셋 특강이 나올 겁니다. 이는 킬러 양적관계 3인방 화학반응식 산하원원 중화반응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열 아까 얘기한 전자배치와 주기율 또는 3단원에 나오는 분자의 모양까지 통합문제까지 완벽하게 유형을 잡고 분석 그래서 여기서 샘의 이런 고난도 좋은 양질의 문항들과 그에 대한 킬러에 대한 쇼컷 그 다음에 핵심 정리들이 여기에 딱 요약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커리에 방학이 되면 골든타임 플러스 극난제 여기는 골든타임은 적절한 수준의 중 또는 중상 수준의 문제들 단원별로 연습할 수 있게 극난제는 정말 어려운 문항들 그래서 이를 딱딱 나눠서 킬러 까진 아니지만 핵심 문항들을 단원별로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정말 너희가 풀어봐야 되는 킬러 문항 기존의 유형과는 상당히 더 진일보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 끝판왕까지 여기에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원을 뛰어넘는 최신 문항을 집결하고 기출 유형은 당연히 완벽하게 반영됐으면 앤드 신유형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샘의 정말 쇼컷이 아낌없이 들어가겠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나 샘하고 같이 하면 짧아집니다. 풀이가 이제 마지막에는 파이널 오퍼레이션 실전모의고사인데 요 때는 요 때는 아예 수능하고 동일하게 실전모의고사를 만들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에 문제 배치마저 수능 문제들과 똑같이 킬러만 가는 게 아니라 수능에는 B킬러도 나오잖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B킬러 킬러 문항을 고르게 배치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잡는다라는 컨셉이죠. 정말 여기는 놓칠 하나하나 어느 구석에 있는 것도 놓치지 않게 그래서 올해의 출제 예상을 여기다 아낌없이 풀겠습니다. 요렇게 1년 동안 샘하고 같이 하면 수능화학 어렵지 않을 거야. 개정화학은 NK입니다. 지금까지 샘은 개정화원의 스페셜원 남궁원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